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드디어 구독자 천명을 달성하여 유튜브 승인을 받고 구글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 조카들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 전도사님이 천명 구독자가 되어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 같은 영상입니다. 너무 이쁘죠? 먼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올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실수로 한 분이라도 빠지게 해서 상처를 드릴까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절대로 혼자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유튜브의 세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정된 계획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병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작사, 작곡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채널은 CCM 찬양을 커버해서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으로만 올리고 있어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기에 4,000시간을 넘어 6,000시간으로 승인을 받아 구글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나 선배님들께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듯이 유튜브 안에서도 코치를 해주신 유튜브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귀한 찬양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듣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유치님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성교사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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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